안녕하세요 바살레옹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루벤스의 삶을 살펴보고 대표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스는 지금 독일 베스트팔렌지업 지겐에서 157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 루벤스로 안트베르펜의 법률가로 지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피펠링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종교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칼뱅주의자였는데 종교 밖으로 지겐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1578년 퀄르눈으로 오게 되고 8살까지 퀄르눈에서 살게 됩니다. 158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은 안트베르펜 이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루벤스는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와 라틴어 학교에 다녔고 14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절의 루벤스는 안트베르펜의 유명한 아담 반 루트, 오또 반 빈에게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598년 21세에 당당히 안트베르펜 화가 조합에 등록하고 전문 화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1600년에 23살에 이탈리아로 여행하면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니처에서 신토레토, 티치아노, 베로네즈 그림을 공부했고 특히 티치아노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미켈란젤로, 리오나르 다빈치, 라파엘로 작품은 루벤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당시 바로크의 거장 카라바조도 로마에서 활당하고 있을 시기였으니 카라바조 작품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루벤스는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카라바조의 작품을 모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1603년 에스파냐를 오게 되는데 당시 스페인에 머물면서 펠리페 2세가 모았던 많은 그림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와 로마에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1608년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루베스는 안트베르펜에 살게 됩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에스파냐 지배지역이었고 알베르토 7세대공 이사벨라 대공비의 궁정화가가 됩니다. 1609년에 그의 나이 32살에 부유한 명문가의 딸 18살 이사벨라 브란토와 결혼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당시 그렸던 작품입니다. 제목은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입니다. 이 작품은 결혼한 지 1년 후에 완성한 작품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루벤스 뒤의 덩쿨은 행복을 상징하는 풀입니다.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결혼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루벤스 옆에 칼을 그렸는데 칼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칼을 통해서 높은 신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사벨라는 손목에 고급스러운 보석을 차고 레이스가 많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한 기적들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옷에 세부적인 질감 표현, 앉아있는 루벤스의 구도, 밝고 건강하게 그려진 얼굴 색채 루벤스 화풍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610년 그린 삼선과 데릴라는 작품은 루벤스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림 속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은 삼선이 사랑하는 데릴라입니다. 블랫의 군사들이 군현을 매수해 이스라엘 삼선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는 내용입니다. 데릴라는 붉은색 옷을 입어 강렬한 유혹을 표현했구요. 가슴은 드러내고 빛인 그녀의 몸을 비추어 더욱더 매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 무릎 위에 자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삼선입니다. 삼선은 사랑하는 데릴라와 사랑을 나눈 뒤 잠이 든 모습입니다. 등에 있는 삼선의 근육이 지금이라도 움직일 듯하고 축 늘어진 팔은 어쩔 수는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데릴라의 하얀 손이 삼선 등에 올려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고 데릴라의 얼굴은 뭔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고 올 미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가위를 들고 삼선의 머리카락을 차릴라 합니다. 삼선의 계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뒤에 있는 노파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는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와 키피티가 있고 밖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삼선의 머리카락이 잘리며 두 눈을 뽀블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대표 작품인데 빛을 통해서 그림 속 인물들을 극적으로 표현했고 여성은 풍만하게 매혹적으로 남성은 근육질에 강인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옥과 천들의 움직임, 즉 곡선을 이용해서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1610년 루벤스가 직접 지은 집으로 이사했고 현재 루벤스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10년에 안트베르펜 성모 마리아 대상당의 재단화 십자가를 세움을 그렸고 1614년 재단화 십자가에서 내림을 그림으로써 당시 프랑드르 대표화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주문량을 감당 못하여 그림을 최초로 기업식으로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며 여러 명이 협력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621년에는 프랑스의 국모 마리드 메디치 루 벤스에게 그림을 주문했고 마리드 메디치 생애에 관한 21점을 연작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루 벤스의 대표 작품이 되며 현재 리브린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하지 않고 루 벤스 3부에서 마리드 메디치 연작을 역사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에스파니아 펠리페 4세의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전쟁의 피해를 알리고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1628년에 스페인에서 생활했고 이때 빌라스케스를 만나 친하게 지내고 빌라스케스에게 이탈리아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루 벤스는 가지 못하고 빌라스케스 혼자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루 벤스는 노년기에 안트베르 편에서 지냈고 여전히 전 유럽에서 그림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626년 첫 번째 부인 이사벨라 프란테가 죽고 4년 후 1630년에 53세의 16살 엘렌 프로만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루 벤스 그림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주었습니다. 당시 그렸던 작품이 산미신입니다. 산미신은 아를라이사 에오프로신의 탈리아 아름다움 우아함 기쁨을 상징하고 제우스의 딸로 미의 여신 빌노스를 도와주는 신여들입니다. 이 그림은 루 벤스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여성은 첫 번째 부인 이사벨라 브란트를 화면 왼쪽은 두 번째 부인 엘렌 프로망을 모달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피부는 빛을 비춘 듯 밝으면서도 피부는 붉은색을 통해서 건강하고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그려야 할 산미신이 너무 풍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근육출로 여성은 풍만하고 요야맣게 그리는 게 루 벤스 그림의 특징입니다. 루 벤스는 곡선의 미학을 알았다고 판단합니다. 곡선을 통해서 그림을 살아있게 표현한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루 벤스가 1638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루 벤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30년 종교전쟁 기간입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루 벤스는 전쟁에 관련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려서 끔찍한 전쟁을 막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쟁의 알레아골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여인은 비너스이고 옆에 가본 입은 분은 마르스입니다. 비너스에게는 남편 불카노스가 있고 전쟁의 신 마르스는 애인입니다. 마르스가 전쟁으로 나가려 하는데 비너스가 가지 말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림 왼편에 전염병과 기근, 노여움을 뜻하는 이가 마르스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전쟁의 공포를 상징하고 전쟁은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 건축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으로 건축물들이 파괴된다는 의미이며 옆에는 여인이 악기를 들고 있는데 부러져 있습니다. 전쟁은 예술도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스는 문학과 지식을 상징하는 책을 밟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뒤쪽에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은 유럽을 상징합니다. 여성은 손을 번쩍 올려 다가올 전쟁을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어 이미 전쟁은 진행 중인 듯합니다. 루벤스는 그림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화가였습니다. 루벤스는 6개국어에 능통하여 에스파니아 외국안으로 활약을 하였으며 지적이고 세련된 매너로 유럽의 모든 왕과 귀족들이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통풍과 심장병으로 1640년 안트베르펜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은 루벤스의 삶과 주요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루벤스 3부에서는 루벤스의 걸작 마르드 메디치 연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 아스탈루에고 아스탈루 아스탈루에고